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안 오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도 찜찜한 건 외국에는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걸까요? 추세적으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양 시장 모두는 3일 연속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을 추세 반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섣부른 추종매매는 좀 자제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반등 보죠. 남북 갈등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또 외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딱 그 정도 수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거의 실신 지경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매도 물량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장마철에 날이 갠 며칠 이 정도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으로 수익을 낼 그럴 확률보다 주식을 들고 있다가 확률로 깨질 확률을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한 달간 매도를 거의 4조에 가까운 폭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반등 시에도 선물을 비롯한 파생으로만 수익률 낚시를 하듯 이렇게 건조 올리는 수준으로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에 대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수급에 대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적인 반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왕년에 대장로를 타는 몇몇 종목들의 순회 공연, 반등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 반등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한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급반등에서 다시 2000선 넘어가고 이런 장세를 연출하기에는 시장의 체력, 그리고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 압박의 힘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탄력이 둔화된다면 아마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은 더 추격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특히 엔화 대비 그동안 강세였다가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자동차 종목군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 다른 원화 약세의 수혜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죠. 뭐 소비진 자책도 그렇고요. 인터넷에는 은행과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더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정책 관련 주 여전히 주목해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그 하나의 트렌드는 낙폭 거대 주들을 뉴스를 이슈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정도가 좀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정책 수혜와 함께 낙폭 과대 주목들 중심으로 순환매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낙폭 과대 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급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주에 또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그나마 시장 대비 반등도 좀 빠르고 상승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군이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정유주를 비롯한 일부 낙폭 과대군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김종일 위원께서 짚어주신 자동차 등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 수출주 저평가 매력의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이 있는 일부 시급료와 또 유통 이런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 만한 그 어떤 외부 요인이 주입되지 못했고요. 또 시장의 수급이 악화될 만큼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하회를 어떤 만회할 만한 그런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타 업종으로 이런 주도가 넘어갈 확률은 극히 낮다. 이렇게 좀 접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의 압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봐지고 하반기에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정도는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게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대장주 중심으로 순회공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역시나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 의견에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 이끌어줄까요?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저는 제한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을 이끌 종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권들의 순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종목권들이 순환이 돌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로 꼽혔던 바이오, 화장품 이런 종목권들에 대한 접근은 저도 마찬가지로 주도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약주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그리고 화장품주는 누가 모르도 아모르퍼시픽의 움직임이 계속 살아 있느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 종목이 안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이들 쪽의 종목권들이 실적과 수급이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컨텐츠는 음원 관련주도 포함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막 늘어가고 있는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일부 종목권들이라든지 보안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된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더준비지원과 같은 이런 종목권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좋은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정도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도 지수를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목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지수를 이끌어갈 만큼 강력한 주도주는 아니고 주도주 안에서도 골고루 평가를 받으면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시장에 또 주도주를 찾아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았죠. 그동안 오시기 직전까지 1,2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수출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들, 결론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예를 들면 현재 6배 내외하는 그런 멀티풀이 조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는 정도다. 이렇게 좀 압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약하냐의 기준으로 자동차들의 주가 흐름이 좀 달려져 있는데요. 수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가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 기축 통화인 N화보다야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따라서 매크로 인디케이터인 원 N, 재정 환율이 하반 경직성을 상당히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은 둘째 치더라도 PR이 6배던 자동차가 7배, 8배로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고 미국이고 큰 시장에서 지금 소비가 생각만큼 안 나와서 다들 걱정인 이 와중에 우리 수출품이라고 잘 팔릴 리는 없겠죠. 따라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이렇게 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고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적에도 어느 정도 개선에 제한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비슷한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둘이 시각에 비슷하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일단 수출주들의 근본적인 업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어려운 부분을 인도에서 메꿀 거다. 인도에서 일부 차종은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러시아라든지 이들 국가의 축하적인 경제 압화가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우려했던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덜한 거 아니냐. 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안 좋다라는 거죠.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덜 빠지는 거지 본격적인 업황 자체 회복을 우리가 꿈꾸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살려면 여전히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사지 말고 전장 부품의 확장 그리고 실제로 IT 부품에서 자동차 부품까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삼성전기나 LG 노텍 같은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홀딩스처럼 실제로 한라 계열의 자동차 부품 수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지지사 계열의 종목분들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고 있지 완성차는 PBR이 낮아서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딱 거기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올라서 PBR이 만족시키는 수준에 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익이 예상만큼 안 나와서 PBR이 그냥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의 투자보다는 차라리 부품주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우회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수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 전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봐야 될 텐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성장조에 다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신명할까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영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쇼커버린 정도의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들어오는 매수는 롱텀 성격의 매수라기보다는 그냥 쇼커버린 정도의 성격의 매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본다면 반등폭도 그렇고 반등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탈이머징,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 과정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일단은 현금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시에 더 사는 게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주식 비중이 50% 넘어간다?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실이 몇 십 퍼센트, 절반 이상 난 종목을 지금 와서 손절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또 현금 비중이 너무 없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마련해 두시고 다음 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또 3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 확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유동성에 좀 유연하게 대비를 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팀장님은? 오늘은 끝까지 비슷한 얘기를 드리네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정글에서 이런 최일선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매매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철하게 깨져 있는 내 주식이 다시 원상복구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섭리에 맞춰서 유연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주도주에 맞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이건 바이오건 화장품이건 이제부터는 주도주들의 확실한 마지막 피날레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외에는 볼 거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는 한미사이언스, 휴원스, 제넥신 등 실적이 확실하거나 이 업황에 대한 확실한 성장성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목을 압축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이것도 확실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강하게 압축의 압축의 슬림화까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갈아타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승부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적극적인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컨대 실적 아니면 성장성이 확보되어야만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께서 수상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팀장님의 유망주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주 오랜만인데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더 기대가 되네요. 제가 잠시 흘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휴원스 가지고 왔는데요. 저의 오른팔과 같은 종목입니다. 왼팔은 어떤 종목이었나요? 왼팔은 파라다이스인데 그건 다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성장과 함께한 그런 주식입니다. 거의 3번 타자 같은 일선발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번 하락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억울하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너무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펀더멘탈 부분을 보면 2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죠. 분기 150의 영업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가이던스도 제시가 됐는데 주가는 도리어 하락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물광주사, 더마샤인을 비롯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요. 4분기부터는 중국 업체와 합작 법인인 자회사 히온랜드가 인공 눈물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 연간 600억을 벌고 매분기 20% 이상 성장을 하고 또 20%에 가까운 ROE를 보이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좀 넘는 상황이라면 이게 비싸다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숫자에 기초한 그런 펀더멘탈적인 투자 환경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더 비싸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비중인 10만 3천 원, 현재가 부근인 10만 3천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이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좀 첨부해 볼까요, 위원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것은 좀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술,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제 뭔가 성장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쯤에 접근해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종목들의 대장, 셀트리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들, 또 코스닥에 지금 시가적인 상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바이로매드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는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을 포함해서 코스닥에 이제 대용주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추가적인 수급 동향 정도로 챙겨보시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신다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꼭 체크를 해보자 라고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휴원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일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IBK 투하증권의 정경민 팀장, 김종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